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18번째고요 들을 때 무엇이 듣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진리에 들어가는 길은 많지만 그대에게 하나의 길을 가리켜 그대의 근원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그대는 저 까마귀 우는 소리와 까치가 지저귀는 소리를 듣는가 예 듣습니다 그대는 소리를 듣는 그대의 성품을 돌이켜 들어보라 거기에도 많은 소리가 있는가 여기에는 일체의 소리와 일체의 분별도 없습니다 기특하고 기특하구나 이것이 바로 관음보살이 진리에 들어간 문이다 내가 다시 그대에게 묻겠다 그대는 거기에 일체의 소리와 일체의 분별도 얻을 수 없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그저 텅빈 허공이 아니겠느냐 이것은 원래부터 완전한 텅빈 공은 아니어서 밝고 밝아 어둡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텅빈 것이 아니라면 그 공하지 않은 것의 본체는 무엇이냐 형상이 없으므로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모든 부처님과 조사들의 생명이니 다시는 의심하지 말라 까마귀 우는 소리 또 까치가 지저귀는 소리를 듣느냐 이제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 듣습니다 그대는 그 소리를 까치가 우는 소리 또 까마귀 우는 소리 까치가 지저귀는 소리를 그 소리를 들을 때 그 까치가 지저귀는 소리 또 까마귀 우는 소리 아 이건 까치 소리고 이건 까마귀 소리구나 하고 이렇게 분별되어서 분별 인식되는 그렇게 듣는 대상을 분별해서 아는 그건 말고 소리를 듣는 그대의 성품을 돌이켜서 들어보아라 그 소리를 들을 때 그 소리의 내용물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그 성품 듣고 있는 뭐 그놈 듣고 있는 그 자리 듣고 있는 그 성품 듣고 있는 그 성품을 한번 돌이켜봐라 바깥으로 아 이건 이 소리구나 저건 저 소리구나 하고 해석하고 분별하고 대상화시켜서 둘로 나누어서 분별해서 아는 그 알식자의 그 아는 식 말고 그게 까마귀 소리가 됐든 까치 소리가 됐든 뭐 개구리 우는 소리가 됐든 자동차 빵빵 거리는 소리가 되었든 어떤 사람의 소리가 되었든 바람 소리가 되었든 그 소리 분별되는 소리의 내용물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듣고 있는 그 무엇이 듣고 있느냐 듣고 있는 그 자기 성품 그것을 돌이켜봐라 들리는 내용은 다 다르잖아요 들리는 소리가 소리에 따라서 들리는 소리를 분별해서 듣는다면 들리는 내용물은 다 다르지만 여기 듣고 있는 놈은 늘 다르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리가 왔다 갈 때 평생 내 귀에 얼마나 많은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이 소리도 왔다 가고 저 소리도 왔다 가고 좋은 소리도 왔다 가고 나쁜 소리도 왔다 가고 새 소리도 왔다 가고 바람 소리도 왔다 가고 자동차 빵빵 경적 소리도 왔다가 간단 말이에요 평생 평생 그 모든 소리가 무수히 많은 낱낱이 분별되는 모든 소리가 왔다가 간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왔다가 가는 그 소리만 분별해서 알아차렸단 말이죠 소리를 분별해서 알고 그걸 좋다 나쁘다 판단하고 좋은 건 취하려 하고 싫은 건 버리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삶을 살았다 그런데 좋은 소리가 오든 나쁜 소리가 오든 어떤 소리가 오더라도 그 소리는 왔다 가잖아요 내용물 서로 다른 내용물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왔다 가지 않는 것 소리는 다양한 소리들이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는데 그 소리 바깥에서 들어오는 소리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소리를 듣는 그대의 성품 그것을 돌이켜 들어보라 왔다 가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왔다 가는 소리가 아니라 여기서 좋은 소리가 왔다가도 여기서 그걸 알아차리고 나쁜 소리가 왔다가도 여기서 알아차리고 까치 소리도 여기서 알고 까마귀 소리도 여기서 알고 여기서 이 아는 마음이 근원적인 이 본래의 마음이 그 마음은 늘 왔다 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소리들은 다 내용물은 왔다 가지만 왔다 가지 않는 것 늘 여기 있는 것 그러니까 왔다 가는 것들은 늘 눈에 보이는 것도 이게 보였다가 저게 보였다가 들리는 소리도 이 소리가 들렸다가 저 소리가 들렸다가 분별되는 것들은 생사법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왔다가 갈 뿐이지만 여기서 온 줄 알고 갔을 때 간 줄 알고 하는 늘 이 자리에 있는 이 자리에서 늘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확인하고 있는 알아차리고 있는 그 근원적인 암 영지한 마음 보는 놈 아는 놈 듣는 놈 이라고 표현도 하지만 말로는 어떤 표현을 해도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죠 다 허물이 있는 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하면서도 또 그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말의 뜻을 따라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말의 낙처가 무엇인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이처럼 그대의 소리를 그대는 소리를 듣는 그대의 성품을 돌이켜 들어보아라 거기에도 많은 소리가 있느냐 소리는 이 소리죠 소리 무수히 많은 소리가 왔다가 가고 있지만 여기서 듣고 있는 그 놈은 여러 소리가 있느냐 거기도 여러 소리가 있느냐 듣고 있는 이 놈은 여기도 여러 소리가 있느냐 내가 여기 듣고 있는 이 자리에 이 놈이 여러 소리가 있으면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있는 그대로 비출 수가 있겠습니까 거울처럼 텅 비어 있어야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추잖아요 거울이 오염되어 있으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비출 수가 없습니다 텅 비어 있어야만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출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선에서는 해인 산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바닷가가 잔잔하고 고요할 때 그 위로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비추는 것처럼 또 호수 위에 달이 떠 있을 때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비추는 것처럼 이렇게 비추는 이 비추는 여기에도 많은 것들이 있느냐 많은 게 있으면 비출 수가 없죠 거울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도 거기에도 많은 소리가 있는가 많은 소리가 있을 수가 없죠 많은 소리가 있으면 그 소리로 또 해석하고 걸러서 들을 테니까 여기에는 일체의 소리와 일체의 분별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는 일체의 소리도 없고 일체의 분별도 없으니 그저 소리가 들리면 소리를 비추고 눈에 보이는 것이 있으면 보이는 걸 비추고 그저 이렇게 비출 뿐이란 말이죠 비추는 이 자리에는 그야말로 공해서 텅 비어서 어떤 소리도 없고 어떤 분별할 것도 따로 이 자리는 없다 기특하고 기특하구나 이것이 바로 관음보살이 진리에 들어간 문이다 관세음보살님은 이제 이근원통 관세음보살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을 모신 전각을 원통전 이렇게 부릅니다 이근원통이라는 게 귀자 써서 귀로 소리를 듣고 깨닫는다는 거죠 들을 때 우리는 들은 걸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분별해서 듣잖아요 그런데 관세음보살님은 이근이 원통 원만하게 툭 통해가지고 들리는 소리에 걸리지 않는다 들리는 소리를 분별해서 그 소리를 쫓아가면서 분별하고 해석하면서 중생세계로 떨어지는 분별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듣되 듣는 바 없이 듣는다 그게 이근원통으로 듣는 거예요 듣지 않는 바는 아니나 듣는 내용물에 쫓아가서 휘둘리거나 분별하지 않고 원만하게 툭 통해서 그 소리를 그대로 분별하면서도 분별하지 않고 듣는다 그게 이제 원통 자제하게 듣는다 그래서 이게 이제 듣는 놈을 돌이켜 듣는다 반문 문자성 이런 표현을 써요 듣는 맨날 듣는 소리만 쫓아가서 이건 이 소리 저건 저 소리 하고 듣다가 돌이켜서 들리는 듣고 있는 그 놈을 돌이켜 들어봐라 이것이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도에 입도한 문이다라고 해서 관세음보살님은 어떤 이근원통 소리를 듣고 깨달았다 듣고 아이 듣는 놈이 이놈이구나 하고 확인하는 방식으로 깨달았다 이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관세음보살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보통 이제 선에서는 보통 이제 깨달음 견성의 소식이 온다라는 것이 보다가 깨닫거나 듣다가 깨닫는 주로는 이제 듣다가 깨닫는 게 비율적으로 더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보다가 깨닫는 이런 게 이제 많다고 하죠 그래서 어떤 소리를 듣고 깨닫거나 돌이 돌을 툭 던졌더니 대나무 딱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깨달았다거나 심지어는 뭐 시장 통해서 사람들이 싸우는 소리를 듣고 깨닫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 깨달았다라는 말은 그 소리를 늘 듣고 소리의 내용만 늘 듣고 살아오다가 문득 회광반조해서 돌이켜서 아 듣고 있는 이놈을 이놈이 확 드러났던 것이죠 듣고 있는 이놈을 확인한 그것을 이렇게 회광반조라고 한다 이것이 바로 관세음보살이 진리에 들어간 문이다 내가 다시 그대에게 묻겠다 그대는 거기에 일체의 소리와 일체의 분별도 얻을 수 없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그저 텅빈 허공이 아니겠느냐 일체의 소리도 없고 일체의 분별도 없다라고 했으니까 완전 텅빈 그럼 그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텅빈 허공 아니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것은 원래부터 완전히 텅빈 공은 아니어서 밝고 밝아 어둡지 않습니다 이것은 공은 공인데 완전히 텅빈 그냥 딱 공이기만 한 것은 아니어서 공에 치우쳐 있는 그냥 그냥 공이기만 한 것은 아니어서 공인 가운데 완전히 텅빈 공인 가운데 또한 밝고 밝아 어둡지 않다 이게 이제 뭐 밝고 밝아 어둡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밝고 밝은 어둡지 않은 뭔가가 또 따로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말이 그야말로 공적 영지를 설명하는 거죠 공적하나 본래 이렇게 텅빈 공이 아니겠느냐 공적하기만 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랬더니 공적하지만 영지하다 공적하지만 소수영령하게 안다 그 여기서 아는 소수영령하다는 말을 붙인 이유가 우리 중생들이 아는 방식으로 분별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분별 이전에 알기 때문에 분별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안다 소리를 그냥 알고 보는 것을 그냥 본단 말이죠 이것이 저것을 보는 방식 육근이 육경을 육식으로 인식하는 방식 그런 18개의 방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반야심경에서 말하듯이 무 안이비설신의 무색사양의 미촉법 무 안개 내지 무이식게 공의 자각으로 보는 거죠 그 세 가지로 나눠놓고 이것이 저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통으로 그러니까 원통 자제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통으로 그냥 하나로써 하나가 하나를 확인하는 원통하게 본다 그렇게 안다 분별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안다 이렇게 이거 뭐다라고 해석하고 분별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지 않아도 그냥 먼저 알거든요 첫 번째 자리에서 먼저 안다 그러니까 갓난아기가 이게 손가락으로 나무를 두들기는 소리라는 것을 분별하고 해석할 줄은 모르지만 그 아기도 이 소리가 나면 이 소리가 난다는 건 그냥 알아요 분별할 줄은 모르지만 그냥 안단 말이죠 새나 고양이가 그냥 안단 말이죠 이것처럼 분별하지 않고 첫 번째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정견하는 것 중도 정견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 팔정도에서 말하는 정견 그게 바로 영지입니다 영지 소소형령하게 아는 마음 그것을 이 영지를 밝고 밝아 어둡지 않다라고 했단 말이죠 완전 어둡지는 않다 볼 건 다 보고 들을 건 다 듣고 알 건 다 안다 원래부터 텅 빈 것이 아니라면 그 공하지 않은 것의 본체는 무엇이냐 아 원래부터 그렇게 텅 빈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공하지 않다라고 한 그 공적 영지하다라고 한 그것의 본체가 뭐냐 본질이 뭐냐 본바탕이 뭐냐 그걸 한번 가져와 봐라 그것은 형상이 없으므로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 본체는 따로 형상이 있거나 키그가 있거나 모양이 있거나 색깔이 있거나 어제 내일이 있거나 시간을 점유하거나 공간을 점유하거나 이런 무언가가 아니다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다 말로 내가 무언가를 표현하라고 하면 벌써 표현된 말이 있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있고 표현된 말이 있다는 말이죠 둘로 나누는 작업밖에 안 돼요 말로 표현하는 순간 형상이 없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도 없다 모를 뿐이다 라는 거죠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나는 그거 안다 너희들이 나 모르지 나는 그거 안다 물론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스님들도 계시지만 그건 방편이죠 그래서 이런 답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 공적 영지한 그 본체가 뭐냐 이랬을 때 그것은 형상이 없으므로 말로 표현할 수도 없다 모른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 그것이 바로 그렇다 그렇다 선제선제다 그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의 부처님과 조사들의 생명이니 생명과 너 같은 가르침이니 다시는 의심하지 말거라 너가 확인한 그것이 이것이 맞구나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19번에서 그것을 좀 자세히 드러냅니다 이미 형상과 모양이 없다면 어찌 크고 작음이 있겠으며 크고 작음이 없다면 어찌 한계가 있겠는가 이미 형상이 없고 모양이 없으면 이제 이 형상과 모양이 없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본래 텅 빈 것이지만 밝고 밝고 어둡지 않습니다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본래의 성품이 진짜 내가 누구냐 진정한 내가 누구냐 본래의 내가 누구냐 진정한 나는 누구냐 우리는 진정한 나를 지금까지 오은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몸이 나고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 나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이게 진정한 내가 아니다 이게 진정한 내가 아니다 공적, 영지한 이 본심 이게 당신의 진정한 본래의 면목이다 몸은 너가 아니다 이 소리를 하는 거죠 느낌, 생각, 감정도 너가 아니다 지금까지 내가 나라고 생각해왔던 그 모든 것 그건 진정한 내가 아니다 그럼 진정한 나는 누구냐 공적, 영지심인데 그게 도대체 뭐냐 이 진정한 나의 본래의 면목은 형상과 모양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형상과 모양이 없으나 이렇게 그냥 공적, 영지하게 그냥 늘 작용한단 말이에요 알아차리고 있다 눈에서는 보고 귀에서는 듣고 코에서는 냄새 맡고 하면서 이렇게 작용하는 늘 텅벼서 있다거나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 무언가가 이것이 늘 작용하고 있다 늘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아 이렇게 밝고 밝아 어둡지 않구나 깨어있구나 라는 것은 아는데 그럼 도대체 그건 뭐냐 가져와 봐라 어떻게 생긴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형상도 없고 모양도 없고 이름으로 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것이 바로 나의 진정한 본래의 면목이다 그건 이걸 도대체 뭐냐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거를 이것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고 이것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러고 있단 말이죠 이 본래의 면목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흔들고 있는 것이다 본래의 면목이 지금 이렇게 소리도 내는 것이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도 본래의 면목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그냥 손을 한번 휘저을 뿐이고 그냥 꿍꿍 한번 내려칠 뿐이지 이렇게 본래의 면목을 그냥 드러내 보일 수 있을 뿐이지 보여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다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 뭔가가 아니기 때문에 눈이 눈을 보는 것과 같아서 자기가 자기를 확인하는 건데 이미 확인되어 있는 거니까 따로 어떻게 말로 말로 하는 것 자체가 분별의 방식이고 중생의 방식이고 둘로 나누어서 이해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말로는 다 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이 진실을 가리켜 보이지 않을 수 없으니 이렇게 말로 말로 설명하면 그냥 어긋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저도 머뭇머뭇을 한 번씩 하게 되는 이유가 말을 하고 나서도 이것도 이 말에 걸리지 않을까 이 말에 오해하지 않을까 말을 해놓고 자기가 한 말을 거둬들여야 되거든요 법문이라는 거는 자기가 말을 해놓고 그 말을 한 그것도 아니다라고 해서 깨뜨려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입하자재라고 해서 세웠으면 그걸 다시 깨뜨려줘야지만 그 비로소 온전히 방편을 쓰는 거거든요 계속 세워두기만 하면 거기 안주에서 머물러서 그것이 진리구나 라고 묶이기 쉽단 말이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로 하는 모든 것들은 자신만만하게 말을 할 수는 있으나 그걸 또 깨뜨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또 심지어는 그 방편으로서 말을 할 때도 조금 더 쉽게 말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을 하고 나면 더 크게 또 스스로 깨뜨려줘야 돼요 조금 알 듯 모를 듯 뭉뚱구려 말하면 그나마 허물이 좀 적어서 그나마 좀 다행인데 그런데 또 이제 중생들의 사람들의 분별심의 구조는 뭉뚱구려 알 듯 모를 듯 얘기하면 또 그건 또 분별심이 성에 차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뭉뚱구려 말하는 게 가장 좋은데 뭉뚱구려 말하면 또 중생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뭉뚱구려 말했다가 좀 자세히 얘기해놓고 그걸 또 깨뜨렸다가 그냥 알 듯 모를 듯 하는 말을 뭉뚱구려 말하기도 했다가 이걸 자꾸 이렇게 섞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낙처를 보려고 낙처가 도대체 뭐길래 저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이게 아니라고 했다가 저기 아니라고 했다가 저러고 있을까 그러니까 유튜브 보고 유튜브에서 이런 본문을 처음 들어본 사람들이 난생 처음 이런 얘기를 탁 듣고 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욕하죠 욕 안 하면 그게 비정상이겠죠 아마 처음 욕하는 사람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 본문이 세상에 가르친과 완전 다른 얘기를 하니까 세상에 가르치면 이거야 아니면 저거야 이래야 되는데 이거야 했다가 그 다음은 아니야 이래 버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스님은 자기 기분에 따라 어떨 땐 이랬다 이랬다가 어떨 땐 그게 아니라 이랬다가 이러는 것 같다 그게 이제 법의 특징입니다 이게 이제 분별을 막아버리는 이 법문의 특징이 그러해야 한다 반드시 법문은 그렇게 해야 돼요 분별심이 딱 안주할 수 있는 걸 던져줘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이 진리니까 이것만 공부하면 돼 이래서 이것만이 진리야 이렇게 딱 정해주면 안 돼요 그러면 정리해서 머릿속에 쏙 집어넣어서 분별심이 거기 안심하게 돼요 이거냐 저거냐 이거다 저거다 있다 없다 윤회가 있다 없다 뭐가 있다 없다 벌레 면목이 진짜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럼 무하라 그랬는데 진하가 맞느냐 무하가 맞느냐 무하를 탁 던져줘도 안 돼요 진하를 딱 던져줘도 안 돼요 진하를 던져줬다가 그 진하를 뺏어버리고 무하를 던져줬다가 무하를 뺏어버리고 그러니까 불교 안에는 진하라는 말도 있고 무하라는 말도 있고 무하라고 했다가 또 벌레 면목이라고 했다가 무하라고 해놓고 열반 해탈은 또 얘기한단 말이죠 뭔가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진짜 내가 누군지 진짜 나는 몸이 아니고 생각 느낀 감정이 아니고 형상과 모양이 없는 게 나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내가 어찌 크고 작음이 있겠어요 내가 나는 얼마네 나는 큰데 난 작은데 난 키가 170 몇인데 160 몇인데 이건 진정한 내가 아니에요 난 지금 몸이 아픈데 난 늙었는데 나이가 많은데 나이가 적은데 이거 진짜 자기가 아니에요 허상을 가지고 지금 자기인 줄 알고 하는 어떤 말의 습관들이죠 진짜 나는 그게 진짜 내가 아니다 크고 작음이 없어요 진정한 나는 크고 작음이 없다면 어찌 한계가 있겠는가 한계가 없습니다 나의 본래 면목은 한계가 없다 한계 지을 수 없다 무량한 무량광 무량수 무량한 광명 무량한 수명 시공으로 툭 튀었단 말이에요 시공에 제한되어 있지 않다 한계가 없으니 안팎이 없죠 이 몸 피부 안에는 나고 이 바깥은 나 아닌 세상이다 나는 이렇게 생겼고 바깥은 이러이러하다 그게 헌방한 망상이에요 안팎이 따로 없다 이 안에만 나고 바깥은 내가 아닌 게 아니다 지금 이 개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움직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제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갸웃거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갸웃거리고 하는 그 그것과 여기서 손을 움직이는 이것과 안팎이 없다 다르지 않다 진정으로 진정한 우리의 본래 면목은 몸에 제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그래서 허공성이라고 그러죠 허공성 온 우주 법계가 진정한 나의 본래 면목이다라고 해서 법신불이 진짜 진짜다 이런 얘기를 하죠 비로자나 법신부처님이 이렇게 수인을 모든 것 하나라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로 돌아간다 직원인이라는 비로자나 법신부처님의 수인이 하나를 가리키고 있는 것도 불의법 불의 중도를 설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너 나라는 분별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팎이 없으니 멀고 가까움이 없다 멀다 가깝다 이런 게 없어요 제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이렇게 강의하러 한 번씩 오잖아요 멀다 가난하다 분별은 하죠 그러나 또 먼 게 없고 가까운 것도 없단 말이에요 실제로 제가 먼 길을 왔느냐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 앉게 밖에 안 했어요 차 위에서 그냥 가만히 앉게 밖에 안 했죠 운전하고 올 때는 발을 까딱까딱 요거밖에 안 하잖아요 엑셀에다를 밟고 그 옆에 브레이크를 밟고 가만히 앉아서 그 자리에서 늘 이 자리에서 그냥 요거밖에 안 한 거예요 늘 그 자리에 있어요 집 안에 있을 때도 그냥 가만히 앉아서 TV 볼 때도 그냥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말하자면 멀다 가깝다라는 건 자기 생각이죠 자기 분별이죠 제가 미국에 갔을 때나 중국이나 인도 이런 데서 물어보면 뭐 땅떡이 워낙 큰 나라다 보니까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뭐 그냥 밥 먹듯이 아주 동네 옆 동네라고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 나라 사람들은 그걸 보고 저도 야 이거 서울에서 부산은 어마어마하게 멀어서 1년에 한번 갈까 말까 어마어마한 거리구나 라는 생각이 좀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었구나 실제 거리가 있습니까 내 마음에서 이건 먼 거리야 라고 해놓으면 그때부터 먼 거지 제가 부산에서 금연사 있을 때도 보면 뭐 강원도에서 뭐 인천에서 심지어 막 일본이나 딴 나라에서도 뭐 일부러 온 것까지는 아닐 수도 있고 뭐 강원도 이런 데서는 일부러 도시지만 그냥 와서 본문 듣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온 거 아까우니까 그냥 광안리 앞바다나 잠깐 가서 보고 그리고 그 6시간을 왔다가 5, 6시간을 왔다가 그냥 본문 듣고 5, 6시간을 또 그냥 가는 사람들도 있다 어떻게 먼 거리를 오십니까 그냥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먼 거리도 멀고 가까운 게 아니죠 멀다 가깝다라는 자기 생각 자기 분별이 있을 뿐이지 멀다 가깝다가 있으려면 이 육체를 기준으로 하면 멀고 가까운 게 있어요 근데 진정한 본성은 멀고 가까운 이런 거리가 따로 없다 여기가 거기고 거기가 여기에요 늘 같은 자리 그러니까 이런 이 얘기를 이 우리의 본성은 멀고 가깝지 않다라는 이 얘기를 비유로 들기 위해서 든 얘기가요 불교에서 절에 가면 신발장 밑에 조고 가카라는 말 있잖아요 발 아래를 내려다 봐라 이래서 우리는 이제 절에 가면 아 신발을 항상 가지런히 놓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 신발 놓는 것만 잘 보면 그 사람이 평소에 잘 깨어있는지 알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그 말은 늘 발밑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세계여행을 해도 인도에 가 있어도 중국에 가 있어도 아프리카에 가 있어도 항상 내 발등 위잖아요 내 발 위를 걸어요 늘 그냥 목전이에요 목전 늘 눈앞에 툭 트인 허공 그냥 이 이 같은 자리 같은 자리 다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냥 멀고 가김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 심리적인 뭐 우리가 멀다 가깝다라는 걸 마음으로 만들었을 뿐이지 어떤 사람과 내가 멀다 가깝다 어떤 거리는 먼 거리다 가까운 거리다 나에게로부터 멀다 가깝다라는 걸 나라는 아상에고 이걸 나라고 여기는 그런 망상이 있을 때만 멀다 가깝다라는 착각도 드러날 뿐이다 멀고 가까움이 없으니 이쪽과 저쪽이 없어요 이쪽 저쪽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인연 따라 인연 따라 이 공간은 누군가에게는 동쪽이고 누군가에게는 석쪽이거든요 똑같은 그 자리인데 사실은 동도 없고 서도 없고 남도 없고 북도 없는데 인연 따라 거기가 북쪽이 되기도 하고 남쪽이 되기도 할 뿐이지 이쪽이 되기도 하고 저쪽이 되기도 할 뿐이지 사실 툭 트인이 하나 오로지 하나의 허공에는 방위가 없습니다 이쪽과 저쪽이 없으니 오고 감이 없다 평생을 오고 가며 살아도 오고 가는 게 없습니다 늘 늘 같은 자리 늘 이 자기의 참된 본성의 자리 발 위에 목전에 목전에 당처에 늘 있을 수밖에 없다 오고 감이 없으니 나하고 죽음도 없고 오고 가는 게 이 몸이 있으면 몸이 왔다 몸이 갔다 그러잖아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쪽 저쪽으로 갔다 멀고 가깝고 안팎이 있고 몸이 있으면 그럼 이런 게 전부 다 쫙 생기는데 이게 다 없으니 이 오고 감도 없으니 몸이 오고 몸이 가는 거 몸이 이 세상으로 딱 왔다가 이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가는 거 이걸 태어남 죽음이라고 여겼는데 그게 진짜 있느냐 그것이 없다 이 몸이 있어야지만 나하고 죽음이 있죠 몸이 내가 아닌데 진정한 형상과 모양이 없는 공적 영지심 공적 영지한 이 마음이 진정한 나의 본래의 매목이니 어찌 이 자리에 나하고 죽는 게 있겠어요 이 툭 뒤는 허공에 나하고 죽는 게 어디 있겠어요 나하고 죽는 것은 생사법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 오고 가는 것들 오르고 가는 것들만 나하고 죽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근데 늘 이 자리에서 왔을 때 온 줄 알고 갔을 때 간 줄 아는 그거 그 공적 영지심 그 마음은 나하고 죽지 않죠 났을 때 난 줄 아는 게 있고 갔을 때 죽을 때 죽은 줄 아는 그것은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다 나하고 죽음이 없으니 옛날과 지금이 없다 옛날 지금이 없습니다 옛날이 있고 지금이 없어요 여기가 있고 저기가 따로 없다 옛날과 지금이 없으니 미혹함과 깨달음이 없고 옛날엔 미혹했는데 이제 지금은 좀 더 많이 깨달은 것 같다 지금은 미혹한데 나중에는 내가 깨달을 것 같다 이거는 옛과 지금이 있어야지만 미혹과 깨달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인과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옛과 지금이 없으니 미혹함과 깨달음이 따로 없다 미혹한 나와 깨달은 나가 따로 없어요 미혹함과 깨달음이 없으니 중생과 부처가 없다 중생과 부처가 따로 없다 본래 부처뿐이다 마음뿐이에요 법 하나뿐이다 중생과 부처가 없으니 오염과 청정이 없으며 오염된 중생과 청정한 부처가 따로 없다 오염과 청정이 없으니 옳고 그름이 없다 오염과 청정이 없으면 오염된 건 나쁜 거 청정한 건 좋은 거 오염된 건 좀 틀린 거 청정한 건 올바른 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옳다 그르다란 또 없단 말이에요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이런 게 따로 없다 옳고 그름이 없으니 모든 이름과 말을 붙일 수 없다 이게 이 세상에 나와 이 세상에 나와 우주의 모습입니다 본래 모습은 한 생각 일으켜서 분별을 쫓아가면 분별 속에는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세상도 있고 우주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선과학 복과 지혜 부처와 중생 너와 나 어제와 오늘 멀고 가까움 이쪽 저쪽이 다 있죠 동서남북이 다 있죠 다 따로 있잖아요 부자 가난이 있고 성공과 실패가 있고 젊음과 늙음이 있고 건강과 질병이 있고 다 둘로 세수로 나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왔다 가는 줄 아는 옳다고 알고 틀리다고 아는 그 아는 성품은 다르지 않지 않느냐 건강하다고 알고 아프다고 아는 그 아는 마음은 건강도 왔다 가고 질병도 왔다 가지만 그 건강할 때 건강한 줄 알고 아플 때 아픈 줄 아는 그 마음도 왔다 가느냐 그곳이 왔다 갈 수가 있느냐 젊음도 왔다 가고 늙음도 왔다 가잖아요 모든 게 그렇게 왔다 가잖아요 전부 다 왔다 가는 것들이잖아요 그 왔다 가는 것들은 험한 것이다 진짜 내가 아니다 왔다 가는 거 어떻게 진짜 나겠어요 인연 따라 생겨났다 인연 따라 사라지고 끝일 뿐인데 왔다 가는 것들은 이것과 똑같다고 했죠 그냥 이것과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고 끝나버리는 이 소리처럼 전혀 여기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생각, 느낌, 감정, 의식, 의지 우리의 몸 전부 다 이것과 똑같단 말이죠 왔다 가는 것 근데 이렇게 왔을 때 온 줄 알고 갔을 때 간 줄 아는 이게 진짜 마음이지 어떻게 왔다 가는 몸이 나겠느냐 좋은 느낌도 왔다 가고 싫은 느낌도 왔다 가잖아요 우울한 느낌도 왔다 가고 기쁜 느낌도 왔다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느낌이 나라고 느끼니까 우울할 때 나는 우울해 나 요즘 우울증이야 우울증 걸린 게 나야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우울증은 왔다 가는 것들이지 여기서 우울증이 있을 때 있는 줄 알고 없을 때 없는 줄 아는 그 공적 영지한 그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울할 때 우울하다는 것을 아는 걸 통해서 법이 확인되죠 기분 좋을 때 기분 좋은 것을 아는 것을 통해서 이 법이 확인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울함과 우울하지 않음 기쁨은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저 하나의 물결일 뿐입니다 그저 하나의 법일 뿐이에요 성공과 실패 늙음과 젊음 다 똑같죠 그걸 통해서 한 생각 일어나는 걸 통해서 법이 확인되는 거죠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좋은 생각을 통해서도 법 하나 확인하는 거고 나쁜 생각을 통해서도 법 하나를 확인하는 것이다 좋은 생각과 나쁜 생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중생의 분별 속에만 따로 했을 뿐이죠 법에는 그런 게 따로 나뉘어 있지 않다 그러니 분별하는 사람 머릿속에는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그렇겠어요 분별 하나 탁 내려놓아 버리면 그냥 고요하단 말이에요 아무 일이 없단 말이죠 그게 좌성의 선정이에요 선정 선정을 갈고 닦아가지고 좌선에서 앉아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마음을 멈춰서 선정을 유의 조작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방편의 선정이고 가짜 선정이고 진짜 선정은 늘 이대로가 진짜 선정인 거예요 번잡하고 복잡한 이대로가 그대로 선정이다 이대로가 그대로 고요함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인생이 나는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몸이 아파 괴롭고 자식이 성공 못해 괴롭고 남편 때문에 괴롭고 뭐 때문에 괴롭고 막 종류가 있어요 내 인생이 복잡다단하고 괴롭고 서글프고 막 괴로운 수많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분별이잖아요 난 이것 때문에 괴롭고 저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 모두가 분별이잖아요 생각이고 분별이거든요 이거 턱 나버리면 아무 일이 없어요 그게 법 하나 확인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괴로운 줄 아는 이 공적 영지한 이 마음 이 자리 그래도 이것 때문에 나쁘지만 저것 때문에 행복해하고 행복한 줄도 알고 불행한 줄도 알고 배고픈 줄도 알고 배부른 줄도 아는 모든 것이 왔다 가더라도 왔다 가지 않는 이 자리에서 늘 공적 영지한 이 자리에서 무엇도 아닌 공적해서 무엇도 아닌 나는 부자도 아니고 가난도 아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젊지도 늙지도 않은 옳은 것도 틀린 것도 아닌 이 공적한 그러나 그 모든 걸 알아차리는 자리 그게 진짜 나의 본래 면목이에요 그게 진짜 나의 본성이지요 그런데 그 본성은 내팽개치고 그냥 모양만 쫓아가서 이름만 쫓아가서 이건 좋다더라 저건 나쁘다더라 난 이것 때문에 괴롭다 저것 때문에 괴롭다 이것 때문에 원한 생기고 저것 때문에 막 질투하고 사람들 말 한마디로 울고 칭찬 한마디에 웃고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 울고 웃고 하면서 과도하게 휘둘린단 말이죠 이게 진짜라고 느끼면 그러나 이 법의 자리 늘 이 자리에 있게 된다면 적어도 이 해우처가 확보된다면 왔다 갔다 하더라도 딱 돌아올 자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돌아올 자리가 그래도 왔다 갔다는 한동안 하기 때문에 그러나 딱 돌아올 고향 고향이 확보야 된단 말이에요 내 본래 자리가 확보된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가 확보된다 내가 누군지가 딱 확연한 안목이 생기니까 휘청거릴 수는 있겠지만 휘청거리더라도 큰 상관없죠 휘청거리는 그대로 이걸 볼 뿐이에요 이 자리에서는 휘청거리지만 휘청거리지 않는 거예요 그 눈에서는 근데 겉으로 봤을 때 휘청거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럼 휘청거리죠 그러니까 깨닫고 나면 어마어마한 날아다니고 사람들 마음도 잃고 갑자기 돈도 벌고 병도 다 낫고 그런 거 아닙니다 물론 그건 부수적으로 부수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상당히 높죠 왜냐하면 그 모든 괴로움이 내가 만든 건데 내가 만든 괴로움이 딱 사라져버리니까 내가 그걸 일부러 만들어내지 않으니까 삶이 갑자기 좀 현실도 좋아지죠 그러나 현실이 좋아지지 않을 수 있다 달이 부러진 사람이 깨달았으면 달이 재생 안 돼요 달이 아픈 채로 문제없이 사는 거예요 아픈 채로 그냥 사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이 깨달았다고 해서 갑자기 부자가 되느냐 부자 안 됩니다 담배 많이 피면 아무리 깨달았어도 담배 많이 피면 그대로 폐가 썩어요 그러니까 그 신통자제함 그렇게 뭔가 막 내가 깨닫고 나서 막 신출규모를 하고 모든 게 다 완벽하고 오래 살고 건강하고 이걸 추구하려고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신 분들은 병원은 가야죠 병원 가야 돼요 병원 치료는 치료대로 하고 그러고 마음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가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아요 여기서 써있는 것처럼 옳고 옳음이 없으니 모든 건 말할 수 없고 옛과 지금이 없고 미혹과 깨달음이 없고 중생과 부처가 없어요 오영과 청정이 없고 옳고 그름이 없고 중생과 부처가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쉬게 돼요 쉬게 돼요 그러니까 공부는 공부대로 하지만 쉬게 돼요 공부하는 게 좀 옛날처럼 막 그냥 앞만 보고 쫓아가면서 달려가는 유의조작이라기보단 쉬면서 하는 공부가 된달까 쉬면서 공부하게 되죠 아 더 이상 달려갈 데가 없구나 아무리 가도 가도 이 자리구나 더 이상 다른 자리가 있을 수가 없구나 뭘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려놓게 되죠 저절로 이대로를 받아들이게 돼요 나쁜 건 나쁜 거대로 받아들이고 좋은 건 좁은 거대로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라고 애써서 받아들이는 거는 진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진단 말이죠 그냥 삶이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죠 문제가 있는 그대로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물론 없어질 수도 있지만 없어지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가 없어지지 않아도 상관없다 심지어 죽어도 상관없다 어차피 다 죽을 건데 죽는 게 이 몸이 나라는 생각 있을 때는 이 몸이 죽으면 내가 엄청난 괴로움이었는데 이 몸이 내가 아니구나 이 전체의 효공성이 이것이 나구나라는 걸 아니까 죽는 게 뭔 상관이 있어요 얘가 죽는 게 뭔 상관이 있어요 얘가 깨지는 거하고 얘가 깨지는 거하고 뭔 차이가 있을 거 있겠어요 이렇게 설법을 하니까 야 조선님 대단하다 이것과 저 몸을 둘이 안으로 보는구나 내가 칼로 갖다가 들이대도 조선님은 끝도 안 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컬 갖다 들이대면 그냥 기가 똥이 차게 도망을 가겠죠 불이 났게 긴장하고 도망가고 뛰쳐나가겠죠 어떤 도인이 있다고 했을 때 저야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공부가 참 좋은 공부고 고마운 공부고 감사한 공부고 내가 해볼 가치가 있는 공부예요 단박에 도노하는 공부이기도 하면서 그래서 모든 문제가 모든 삶의 문제가 단박에 해결되는 공부예요 확실하게 그런데 단박에 해결이 안 되는 공부예요 또 이게 그러니까 다행이죠 단박에 어디로 막 떠나가 버리고 이러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행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웃긴다니까요 이거 진짜 공부 공부 공부하는 엄청나게 공부 공부하는 사람들 사이에도 보면 공부 안 된 사람 무지 많고요 공부 아무것도 안 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보면 그냥 세상에서 보는 분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 나쁜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 좋은 일을 한다고 분별하는 사람이든 안 좋은 일을 한다고 분별하는 사람이든 무슨 권력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상관없이 내면 세계를 본다면 코드로 봤을 땐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마음이 자유로운 사람이 있다니까요 많아요 신기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스스로 나 깨달았네 이런 얘기를 못하죠 해도 아무도 안 믿어주고 전문 공부인들 집단에 가면 그보다 공부 안 된 사람들이 막 쇠가 천지 빼까리로 많을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고 공부하는 것처럼 보이는 집단인데 공부가 전혀 안 된 사람들도 많고 또 그 반대인 경우도 많다 왜? 왜 그럴까요? 또 그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사이에 가서 이 공부 안 된 듯 공부된 사람이 가서 얘기해 봐야 번전도 못 잦습니다 욕먹죠 닌 그거는 공부가 아니다 그래서 저 신도님들이 당신이 딱 뭔가 이렇게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스승한테가 아니면 누구한테 스승한테가 얘기를 했더니 그건 아니야 아니야 막 이렇게 부정한다 물론 이제 긍정부정을 넘어서서 공부를 경책하기 위해 그런 경우가 많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뱀과 용이 뱀과 용과 지렁이까지 이 세상에는 겉으로는 전혀 분별할 수 없어요 볼 수 없어요 안목을 갖추기 전에는 겉으로 실제는 용이지만 겉으로는 지렁이 모습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겉으로는 용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지렁이도 있지만 겉으로는 지렁이 모습이지만 속으로는 용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 공부의 묘미입니다 그거 가지고 또 시비 걸 것도 없어요 그러나 용이든 뱀이든 지렁이든 전부 다 근원은 이 하나니까 누구나 이 하나니까 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자기 식대로 사는 거고 그걸 다 그냥 바라보는 거지 그걸 가지고 넌 왜 그렇게 사느냐 넌 왜 저렇게 사느냐 이럴 필요도 없는 거죠 다 똑같은 하나의 진실을 가지고 사는 하나의 부처예요 전부 다 전부 다 부처인데 무슨 차별할 게 있겠느냐 이런 것이 다 없다면 육군과 육경과 일체의 망념 내지는 여러 가지 모양과 이름과 말도 다 얻을 수 없으니 이 어찌 본래부터 텅 비어 공적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 모든 게 다 분별할 게 전부 다 없으니 육군과 육경 눈깃고 현면뜩과 색상의 미축법이라는 것이 그리고 또 일체의 망념 모든 생각 생각들 또 내지는 여러 가지 모양과 이름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모양이 있는 것들 이름이 있는 것들이잖아요 삼나마산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도 전부 얻을 수 없으니 얻을 수 없어요 실제 있는 게 아니니까 내가 얻고 잃고 할 수 있는 게 없다 얻는 것처럼 내가 착각하고 잃었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지 뭐가 있어야지 얻고 뭐가 있어야 잃죠 얻고 잃을 것이 없으니 이 어찌 본래부터 텅 비어 공적한 것이 아니겠는가 본래부터 텅 비어 공적하니 얻거나 잃을 수 없다 본래부터 어떤 물건도 한 물건도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모든 것이 공한 제법 개공한 그 자리에 신령스럽게 아는 영지는 어둡지가 않다 이것은 무정물관은 갖지 않으며 이런 무정물관은 갖지 않으며 성품이 스스로 신령스럽게 알 뿐이다 이것이 바로 그대의 공적 영지한 청정한 마음의 본체이다 이게 진짜 나의 내 마음의 본체다 본래의 최성이다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고 느낌 생각 감정이 내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진짜 나다 이 청정하고 공적한 마음은 3세의 모든 부처님들의 수승하고 청정하며 밝은 마음이며 또한 중생의 본원각성이다 본원각성 본래의 근원이 되는 깨달아 알아차리는 성품 이걸 본원각성이라래요 공적 영지심을 본원각성이라고도 한다 본래 원만하게 근원이 되는 그런 각성 깨달아 알아차리는 그런 성품 이 마음을 깨달아 지키는 자는 앉은 자리에서 이려해지니 이 마음을 깨달아 지키면 이 본래 마음을 깨달아 지키면 앉은 자리에서 이려해진다 그냥 하나로 여여해진다 온 우주 전제가 하나로 그냥 이려 하나로 여여해진다 그런 요동함이 없이 어떤 요동할 게 있겠어요 그대로 해탈할 것이다 그대로 해탈이다 그러나 이것에 미혹해서 등지는 이는 이구에 등지고 있는 사람은 일제 중생들은 다 등지고 있죠 오랜 세월 끝없이 유네의 고통을 받을 것이다 자기가 스스로 만든 생각 속의 유네 생각 속의 세상 생각 속의 무수히 많은 장애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서 무승자박으로 유네의 고통에 빠진다 그러므로 이르되 한마음 어리석어 육도에 떨어지는 자는 진리를 떠난 것이고 흔들리는 것이며 진리의 세계를 깨달아 한마음을 회복하는 자는 진리로 되돌아온 것이며 고요한 것이다 라고 하셨다 한마음 어리석어서 육도에 떨어지는 자 한마음 어리석으면 한마음에서 육도가 펼쳐져요 한마음 탐심을 일으키면 악위 지옥으로 떨어지고 한마음 진심 썩내고 화내면 아수라 지옥으로 떨어지고 한마음 어리석으면 축생이고 한마음 착한 마음 일으키면 천상이고 한마음 악한 마음 일으키면 그게 바로 지옥이다 이렇게 한마음 어리석어서 육도에 떨어지는 자는 진리를 떠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냥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치고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나 진리의 세계를 깨달아 이 한마음 자기 마음 하나 이 한마음 마음 하나를 깨달아 회복한 자는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 귀의 돌아가는 거 본래 자기로 돌아가는 거 이렇게 회복한 자는 진리로 되돌아온 것이며 고요한 것이다 고요하다 본래의 선정이다 비록 어리석음과 깨달음의 차이는 있지만 근본에서는 하나다 겉으로 봤을 때 어리석음과 깨달음의 차이가 있지만 근본에서는 하나다 그러므로 진리란 중생심이다 라고 하셨다 이게 내가 어느 정도 경제인지 까먹었는데요 진리는 곧 중생심이다 이 말이 나와요 진리는 바로 중생심이에요 중생심 중생심은 뭐가 중생심이에요? 분별심이 중생심이거든요 생각 망상이 중생심이거든요 한 생각 망상 일어나는 그게 진리에요 한 생각 망상 일으키는 이게 파도가 곧 바다잖아요 한 생각 망상 일으키는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면 끌려가는 거고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알면 이게 일어나는 이게 바로 진리에요 한 생각 일어나는 이대로가 진리다 좋은 생각을 일으켜도 진리고 나쁜 생각을 일으켜도 진리에요 끌려가지 않으면 그거의 어떤 실체를 진실을 보면 그러니까 번뇌적 보리라고 하고 생사적 열반이라고 하죠 우리들이 중생심을 일으키고 있는 그게 바로 진여심이에요 그러니까 망상을 일으키는 사람을 감안해보면 참 저 사람 망상을 일으키고 있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또 법의 눈으로 본다면 저렇게 부처를 잘 쓰고 있네 저렇게 부처를 잘 쓰고 있는구나 그러면서 스스로 부처인 줄 모르고 중생이 중생심을 일으킨다라고 착각하면서 그 중생심을 쓰는 거고 이 쪽에서 볼 때는 아이고 저걸 지가 지금 부처 마음을 쓰고 있으면서 중생 마음이라고 귀를 쓰면서 지금 중생 마음을 부처 마음을 쓰고 있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질리는 곳 중생심입니다 이 공적한 마음은 성인이라고 해서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범부라고 해서 더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성인에게는 이 법이 더 작고 더 크고 중생에게는 이 법이 작겠어요? 결코 그럴 수가 없다 이게 성인에게는 더 작고 중생에게는 더 클 수가 있습니까? 그냥 똑같죠 까난 애기에게도 똑같고 부처에게도 똑같고 중생에게도 똑같죠 목마르면 물 한 잔 마실 줄 아는 이게 누구에게는 더 위대하고 누구는 갖추지 않았나요? 모두에게 공적하게 평등하게 갖춰져 있어서 결코 부중불감이에요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가 없다 그러므로 성인의 지혜라고 해서 더 빛나는 것도 아니고 범부의 마음에 숨어 있다고 해서 어둡지도 않다고 하였다 성인의 지혜라고 해서 더 빛나는 것도 아니다 범부의 마음에 숨어 있다고 해서 더 어둡지도 않다 그래요 옛날에는 깨달은 도인이다 이런 소문을 듣고 찾아가면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리고 근데 제가 옛날에 어릴 때 막 그냥 이분이 도인이다 이래가지고 막 여러 사람 찾아다녔었거든요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떨리고 저분은 막 위대한 것 같고 나와 완전 다른 것 같고 저분의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막 그냥 괜히 의미별을 막 하니까 범상치 않은 것 같고 개뿔 그냥 그럴 뿐인 거예요 그냥 그냥 그럴 뿐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의미부여한 거지 그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를 수가 없다 다르지 않죠 그런 깨달은 도인이 있다면 그냥 평등해진 사람인데 너와 내가 평등해진 사람인데 나는 너희들보다 더 고룩하고 나는 너희들의 위대한 스승이다 스승과 제자는 격부터가 다르다 스승인 향기를 풍기고 뭔가 막 풍미를 풍기게 하는 장치를 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있겠어요? 뭔가 그런 척을 해야 된다든지 그냥 평상심인데 그냥 평상심대로 사는 거죠 어린애처럼 화내면 화를 버럭 냈다가 또 금방 또 없어졌다가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때에 따라서는 뭐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겉모습을 보고 이분이 도인이니 아니니 이런 식으로 분별할 필요가 없는데 감히 보면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지만 저도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게 아니구나 그런 비범한 뭔가가 있다라는 건 자기 생각이구나 그냥 평범하게 살 뿐이에요 그냥 평범하게 요리랑 똑같이 똑같이 반찬 투정도 할 수 있고 뭐가 먹고 싶다고도 할 수 있고 성인의 지혜라고 해서 더 빛나는 것도 아니에요 범부의 마음에 숨어있다고 해서 더 어둡지도 않다 이미 성인이라고 해서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범부라고 해서 줄어드는 것도 아니라면 부처와 조사가 어찌 보통 사람과 다르겠는가 다만 보통 사람과 다른 것이 있다면 자기 마음을 잘 보호하는 것 뿐이다 이 본심 한 마음 이 마음이 뭔 줄 알아서 그 마음을 자기가 잘 지키는 거죠 자꾸 분별이 쫓아가지 않고 그냥 이 마음을 잘 지키는 것 뿐이지 따로 어찌 부처와 조사가 어찌 보통 사람과 다르겠는가 다를 수가 없다 어떻게 다르겠어요 어찌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인이라 할지라도 사소한 우리 법당의 인테리어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가지고 의견이 분분할 수 있죠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지고 분분할 수 있죠 고민 많이 안 해보면 뭘 하나 샀는데 그쪽으로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산 거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이건 장단점 장단점을 다 알고서 분별의 지식으로 다 알고 거기 적절한 걸 딱 사겠죠 그죠 저는 당장 엊그제 이제 법당이 추워서 온풍기를 하나 사야 되기 뭘 사야 되나 해서 그냥 아무거나 하나 사자 그냥 사려고 했는데 보니까 그 밑에 이렇게 자세한 정보가 있어요 정보를 보다 보니까 이 라지에이터를 하나 사려고 보니 그 정보를 읽어보니까 이 라지에이터가 좀 큰 걸 사려고 보니까 이거는 아무 데나 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기가 전기 승합을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인계선으로 꼽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샀다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걸 읽어보고 사야 되는구나 해서 읽어보다 보니까 이게 또 전기세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전기세 좀 덜 먹는 거를 또 찾아야 되잖아요 그걸 또 찾아보다 보니까 난방기구 하나 사는 것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분별의 지식이 많은 사람은 훨씬 다 잘 고르겠죠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 큰스님이라고 해서 라지에이터를 난방기를 잘 고르는 방법을 그쪽으로 공부 많이 한 사람보다 더 많이 알겠어요 또 모를 수 있죠 그런 거 물어보는 게 맞고 그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걸 잘 듣고 아 그럼 그게 옳은 것 같다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 생각은 그런 거 모르니까 야 이렇게 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모르니까 지식은 다 지식을 다 아는 건 아니니까 그런 지식까지 그러니까 깨달았다고 해서 난방기기에 대한 모든 정보를 머릿속에 다 깨고 있다? 그게 부처가 아닙니다 그럼 분별의 지식은 모를 수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도인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옳은 얘기만 한다? 세상 살림살이까지도 다 옳은 얘기만 한다? 그건 아니죠 밥하는 거야 보살님들이 더 잘하시죠 공양지 보살님이 더 잘하죠 그 도인들이 더 잘하겠어요? 그대가 만약 이 말을 믿어서 의심이 단박에 없어지고 대장부의 뜻을 내어 참되고 바른 견해를 일으켜서 직접 그 맛을 보고 스스로 긍정하는 경지에 이른다면 이것이 바로 마음 닦는 사람의 깨달은 자리 해우처다 이 말을 믿어서 의심이 단박에 없어지고 대장부의 뜻을 내어 정말 장부다운 뜻을 내어서 참되고 바른 견해를 일으켜서 저게 정말 옳구나 바른 견해를 일으켜서 직접 그 맛을 보고 이게 진짜구나 하고 내가 직접 이 맛을 보고 스스로 긍정하는 경지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고 그냥 가슴으로 탁 소화되는 이런 경지에 이른다면 정말 그렇구나 이것이 바로 마음 닦은 사람이 깨달은 자리 해우처단 말이에요 해우처 그래도 아직은 해우처단 말이에요 해우 이해하는 깨달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죠 해우처니까 그러니까 이걸 증오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이 또한 바른 안목이긴 하지만 또 이 또한 여기도 또 둘로 나눠요 이 견성도 둘로 나눠요 확실하게 내가 성품을 확인했다 이러는 것과 그냥 일별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기도 해요 문득 문득 본 것 같은 문득 그냥 그냥 슥하고 와당 슥하고 지나가는 것 같은 완전히 안착되기 이전에 그 일별했다 일별 하더라도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도 그래서 이제 해우처라고 하죠 완전히 내가 안착한 증득된 단계가 아니다 몸으로 완전히 체득된 단계까지는 아니다 몸으로 완전히 체득된 단계까지는 정말 길고도 긴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 보임이라는 오후 수행이라고 하는 깨달음 이후에도 꾸준히 공부하지 않으면 똑같이 오히려 중생보다 더 못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그러니까 견성은 도도 아니고 멋도 아니에요 깨달음도 아니고 멋도 아니에요 그냥 불교 입문 이제 불교 입문 시작할 수 있는 부처님 말씀 경전을 보면 대충 아 이게 무슨 얘기구나 하고 이제 조금 소화할 수 있는 그 정도 안목을 좀 갖춘 거지 멋도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자랑할 것도 없고 공부했네 안했네 기준 나눌 것도 없고 이걸 내가 아직 일별을 못했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뭐 내가 아직 못 깨달았으니 나도 깨닫고 싶다 할 필요도 없고 가끔 제가 뭐 지난 시간에도 읽어드렸지만 뭔가 좀 한 손씩 와가지고 기분이 시원해진 사람들 얘기를 한번 읽어주긴 하지만 거기도 걸리지 말라고 한 이유는 그것도 그때 그분도 이를테면 그렇게 시원해서 내가 진짜 너무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랬다가 또 돌아오기가 돌아와요 돌아왔다가 그때부터는 다시 또 평상심으로 이제 그때 이제 진짜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다시 돌아와서 안목을 갖춘 채 다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더 공부가 견고해지고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단계 아닌 단계 그러니 뭐 수다원 사다함 아나한 아라한이니 보살의 오시비 계위니 뭐 이제 이런 식의 단계 아닌 단계들을 굳이 견도 수도 무학도니 하고 나는 이유도 거기 있을 겁니다 견도하고 나서도 수도가 필요하다 그래야 무학도 더 이상 이제 공부할 게 없구나 하는 자리까지 간다라고 단계는 별로 없지만 견도해서 벌써 끝나버린 거지만 사실은 법의 자리에서 보면 견도해서 끝난 거예요 근데 진짜 법의 자리에서 보면 견도도 필요 없어요 그냥 중생이 그대로 부처예요 중생심이 그대로 진여심이에요 그러나 중생의 분상에서 봤을 때는 또 이 단계가 있다라고도 할 수 있고 견도 수도 무학도가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중생과 부처는 다르다라고도 할 수 있단 말이죠 분별의 눈으로 보면 다 분별되지만 법의 눈으로 보면 분별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저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때에 따라 이렇게 방편을 쓰기도 하고 저렇게 방편을 쓰기도 한다 여기에는 계급이나 차례가 없으므로 돈이라고 했다 이 법의 자리에서는 몰록이에요 몰록 몰록 확인하고 끝이다 그러나 이 현상적인 것에서 봤을 때는 그러고 끝나지지가 않는다 이것은 믿음이라는 인에서 모든 부처의 과덕과 개합하여 조금의 차이도 없어야 비로소 믿음을 성취한다고 한 말과 같다 부처님의 과덕 결과 이 깨달음이라는 결과 그 과덕 거기서 오는 어떤 덕 깨달음이 어느 정도 몸에 채득한 이런 결과가 내가 이 부처의 자리를 완전히 믿는 것이 이 실질적인 결과로 내가 체험한 체험해서 맛본 이것과 한치도 다름이 없어야 난 그렇다고 믿어 난 모두가 다 부처라고 믿어 온 우주가 하나라고 믿어 그 믿음 가지고는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 얇은 믿음이죠 진정한 비로소 믿음을 선취한다고 하기가 어렵다 그때는 아직 그 믿음이 진정한 부처의 불과 과덕과 결실을 맺어서 그 맛을 봐야지만 그때 진정한 믿음이라고 한다 신신명이라는 책도 있지만 불교에서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불교에서 믿음은 신심있다 이거는 우리가 보통 쓸 때는 저 사람 신심있어 없어 물어보면 맨날 절에 가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108배도 열심히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러면 신심있다고 보지만 그게 신심이 아니고 자기 성품을 확인하고 결과 과덕과 깨달음의 덕과 딱 합의되어서 조금의 차이 개합해서 조금의 차이도 없는 것 그걸 비로소 믿음을 선취한다고 해요 그게 진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깨닫는 게 진짜 믿음이지 깨닫기 전에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진짜 신심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깨닫고 나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입장이 되어서 예를 들어 부처님께 천배를 하나 일배를 하나 다르지 않은 입장이 된다면 부처님께 일배만 하나 끝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한 시간 동안 예부를 하나 그냥 앉아서 좌선만 한 10분 하고 일어나나 겉으로 봤을 때는 한 시간 예부를 하고 기도하고 먹닥치고 하면 더 신심있는 것처럼 볼 수 있으나 선방의 스님들은 그냥 앉아있고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선사 스님들께서 모여서 토론한 내용을 보니까 초기 선불교에서는 그렇게 앉아있는 게 중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스님들이 계시죠 실제 초기 선불교에서는 그랬었고 앉아있는 거를 무조건 선방에서 앉아있는 것만 무조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오히려 스승의 법문을 듣고 문답을 통해서 자신의 안목을 키우고 진정한 선을 해야지 앉는다고 그게 선이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진정한 법의 안목이 중요하죠 그런 안목에 있어서는 초기 선불교에서는 대웅전도 없었어요 설법당에 부처님이 안 계셨어요 부처님을 안 모셨어요 왜? 스님이 주지스님이 법을 설하는 사람이 주지스님이었으니까 그 스님이 부처님 대신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법을 설해야 했기 때문에 부처님을 따로 모실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 예불이면 요즘같이 하듯이 한 시간 동안 요령을 흔들고 목탁을 치면서 하지도 않았었다 물론 그걸 잘못했다라는 얘기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거대로 문화적인 어떤 전통적으로 방편으로서 인정해줄 필요는 있겠지만 그것만 한다고 무조건 신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단 말이죠 하지 않아도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걸 하지만 진짜 겉으로 봤을 때는 신심이 지극하지만 신심이 일도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진짜 신심이 뭔지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게 신심이에요 자기가 깨달아야 신심이 있는 거지 깨닫기 전에는 신심이 1도 없는 거예요 기복적인 신심만 있는 거죠 진짜 신심이 아니죠 사실은 기복적인 신심만 있으면 등 켜고 추건 불러주고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느끼겠지만 진짜 신심이 있는 사람은 내 이름 불러주고 뭐에 참석하고 이런 것도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거에만 묵매는 이런 신앙을 하진 않겠죠 그건 그거대로 하되 그거는 불교 문화, 불교 전통, 불교의식 어떤 신앙의 형태로서 내가 그냥 한다 기도 접수도 하고 참석도 하고 다 한다 그러나 뭐 스님이 추건 카드를 똑바로 읽어주든 내 이름을 좀 빠지고 읽었든 그거 가지고 막 와서 따지 굳이 따지지 않겠죠 그리고 그냥 내 공부하겠죠 내 본성을 밝히기 위한 공부를 하겠죠 자기 괴로움을 여의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게 그게 신심이지 않겠습니까 좀 더 읽어보죠 이런 물었다 20번입니다 이미 이런 이치를 깨달아서 다시는 계급이 없다면 어째서 깨달은 뒤에도 닦아서 점차로 익히고 점차로 이루는 것이 필요합니까 답한다 또 한 번 질문에 왜 그러면 보임 수행을 또 해야 됩니까 이런 걸 또 묻는 거죠 답한다 깨달은 뒤에 점차로 닦아야 하는 뜻은 이미 앞에서 설명했음에도 아직도 의심을 풀지 못하였다고 하니 다시 설명해 주겠다 그대는 마음을 깨끗이 하고 자세히 들어라 본부는 시작이 없는 아득한 옛날부터 지금까지 다섯 갈래의 세계에 흘러다니며 생사를 반복하면서 나라는 생각에 굳게 집착하여 뒤바뀐 망상과 무명이라는 종자의 습기가 오래 쌓여 자신의 개성을 형성시켰다 다시 보죠 본부는 우리 본부 중생들 우리는 시작이 없는 하닥한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 다섯 가지의 세계에 흘러다니면서 육도 윤회한다 그러죠 인간계를 빼면 나머지 다섯 군데 이 5도의 윤회하면서 흘러다니면서 생사를 반복하면서 이게 이제 우리 형식적으로 말하면 지옥, 악의, 축생, 인간, 수라, 천상 이것을 계속 죽고 나고 죽고 나고 하면서 이 소리지만 이게 그냥 이 법의 자리 그냥 이 자리로 본다면 아까 말한 선, 악, 탐진치를 통해서 매 순간 지옥이 연기했다가 악의가 연기했다가 화나면 아수라가 연기하고 어리석으면 축생이 연기하고 그렇게 매 순간 5도로 흘러다니는 거예요 매 순간 죽고 살아서 윤회가 아니라 매 순간 이렇게 윤회로 흘러다니면서 생사, 뭐가 생사예요 그렇게 번뇌망사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게 생사예요 그렇게 생사를 반복하면서 왜 반복해요? 나라는 생각에 굳게 집착해서 이 몸이 나다라는 아상 나라는 생각에 굳게 집착해서 그게 바로 뒤바뀐 망상이거든요 이게 나다라는 허망한 생각이 뒤바뀐 망상이죠 진짜 나를 모르니까 이게 나로 착각하니까 나 아닌 걸 나라고 착각하는 거죠 나인 거는 모르고 뒤바뀐 망상으로 전도된 몽상을 가지고 그리고 무명, 어리석은 무명이라는 종자와 습기 어리석은 무명, 어리석은 이 몸이 나다라고 생각해서 어리석게 살고 무명으로 사는 것이 너무 오래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습기가 되었다 습관이 되었다 그래서 그게 종자로 굳어졌다 씨앗처럼 우리 안에 업장처럼 업습이 되어서 업의 종자로 굳어졌다 그러니까 중생의 분별망상이 업의 습기가 되어서 종자로 굳어져서 업장 수미산을 넘는 업장처럼 굳어져서 이게 깨달음을 방해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오랫동안 쌓여서 자신의 개성을 형성시켰다 자아라는 자기 개성 있잖아요 성격적인 개성 나라는 성품 남들과 구별되는 개성 나는 남자야 젊어 늙었어 돈이 많아 적어 몸이 아파 건강해 성공했어 실패했어 잘났어 못났어 난 이런 성격이야 저런 성격이야 이런 모든 것들 그게 자기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성 특정한 개성을 가진 이 개체적인 자아가 나라고 착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의 개성이 진짜 있다고 생각해요 내 생각이 진짜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남의 생각이 틀어지면 내 생각대로 안 하면 대판 싸우는 거죠 뭐가 싸우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이 아닌데 사실 내 생각이라고 자기가 주인 그 생각과 싸우는 거거든요 남들과 싸우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쓸데없는 험헝한 무명에 쌓인 업습정자 때문에 쓸데없이 이 세상에서 세상과 다투고 남들과 다투고 온갖 문제를 일으키면서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므로 비록 금생에 이르러 자신의 성품이 본래 공적하여 금생에 이르러서 범언을 듣다가 아 내 성품이 본래 공적하구나 그래서 부처와 다름이 없구나 하고 단박에 깨달았다 하더라도 오랜 세월 익혀온 이 습성 이 오랜 세월 익혀온 이 습성 이게 갑자기 없애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좋고 나쁜 순역의 경계를 만나면 성내거나 기뻐하고 옳다거나 그르다는 생각이 맹렬한 불길처럼 일어나고 사라지니 객진벌레는 그 전과 다를 바가 없다 그대로 나오네요 단박에 깨달았다 하더라도 오랜 세월 익혀온 습성은 갑자기 없애지지가 않아서 이 때문에 좋고 나쁜 순역 경계를 만나면 좋은 경계 나쁜 경계를 만나면 좋은 경계는 좋아하고 싫은 경계는 썩내고 싫어하면서 옳다 그르다라고 그 생각을 하고 그 생각에 맹렬한 불길처럼 타올라서 내 옳은 생각을 왜 너는 틀렸다고 하느냐 하고 남들과 싸우기도 하고 내 생각을 고집하면서 자식과 남편과 싸우기도 하고 그런 그 생각에 끌려다니면서 객진벌레 바깥에서 바깥 대상에 끌려다니는 번레죠 바깥 대상에 실제하는 줄 알고 내 생각이 실제하는 줄 알고 자기에게 끌려다니고 바깥 대상에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객진벌레에 끌려다니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그 전과 다를 바가 없다 그 전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성품을 확인한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요 이러거나 아니면 확인했어요 이렇게 분명히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저는 그때는 제가 오해한 것 같아요 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이제 다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진짜인가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고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아 나는 제대로 깨달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거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끌려다니니까 내가 생각한 깨달음 이런 게 아니거든 내가 옛날에 생각하는 깨달음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깨달음은 어디에도 여유하고 흔들림 없고 그런 게 진짜 깨달음은 그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옛날처럼 습관도 그대로고 남들과 싸우기도 하고 남들이 나를 공격하면 욱하고 화도 나고 또 자기 고유한 습성, 개성 여기에 대한 것들을 누가 이렇게 태클을 걸면 발끈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 습성이 여전히 다를 바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미치고 팔딱 뛸 노릇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의지해서 내가 아직 여전히 부족하구나 하면서 꾸준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나 본인은 알아요 그 내면이 어쨌든 한편으로 보면 완전히 달라졌는데 한편으로 보면 똑같다 이런 말이 나온다니까 한편으로 보면 진짜 완전히 달라진 것 같은데 한편으로 보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미진함에 의지해서 꾸준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 반야 지혜로서 심석 공들이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반야 지혜에 딱 이 자리에 서서 심석 공들이고 공들이지 않는 공을 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윗바사나 윗바사나 하는데 이제 이 자리를 확인하고 나야 이제 그때부터 진짜 윗바사나가 돼요 저절로 자기 자신을 관찰하게 돼요 물론 이제 이 자리를 모르더라도 생각을 쫓아가면 관찰이 안 되잖아요 한 생각 돌이켜서 자꾸 이렇게 봐야 돼요 자기를 냉정하게 분별을 쫓아가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돌아오고 내가 자꾸 끌려다니는구나 하고 그걸 볼 줄 아는 거는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관이 불교 수행의 핵심은 지관이다 하는 게 멈추고 보는 거는 하여간 늘 해야 된다 근데 깨달음 이후에도 항상 분별에 쫓아가는 걸 보고 나서는 딱 돌이켜서 멈추게 되고 또 보게 돼요 또 이렇게 끌려갔구나 하고 보게 되고 이렇게 공들이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무명을 다스려서 크게 쉬는 경제 될 수 있겠느냐 무의법이다 이 공부는 애쓰는 게 아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다 이래놓고 여기 와서 또 힘써 공들이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무명을 다스리겠느냐 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애쓰라는 얘기에 애쓰지 말라는 얘기에요 애쓰야 돼 하는 것도 집착하면 안 되고 애쓰지 않아야 돼 하는데도 집착하면 안 돼요 애쓰되 애쓰지 말아야 되고 애쓰지 않듯 또 애쓰야 돼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야 돼요 그러면서 해야 돼요 안 하면서 해야 된다 이게 무분별의 공부길이에요 이게 중도에요 이게 안 하면서 해야 되는 거 세상의 이치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공부죠 그러니까 추세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공부를 세간의 잣대로 공부하면 안 됩니다 다른 공부에요 다른 공부 이것은 도노하여 깨달으면 부처와 같으나 여러 생의 습기가 깊다 바람은 그쳤으나 물결은 아직 출렁이고 이치는 나타났으나 망념은 여전히 침범한다라고 하신 말과 같다 도노하여 깨달으면 부처와 같지만 여러 생의 습기가 그래도 깊다 바람은 그쳤으나 물결은 아직 출렁인다 이치는 나타났으나 망념은 여전히 침입한다 라고 하신 말과 같다 그래서 경전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우리의 오랜 습 이것을 닦아가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평생 공부해야 됩니다 이제 공부하다 말다 하는 것보다 한 번 막 그냥 빛을 올리면서 기를 쓰고 공부하다가 제가 한 20년 우리 먹탁소리 한 20년 넘게 공부하잖아요 절에 가면 스님들도 그러세요 절의 신도님들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한 몇 년 2, 3년 사이에 한 번씩 이렇게 계속 물갈이가 된대요 사람들이 이 팀들이 이르르 왔다가 또 이렇게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 보면 사라져버린대요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사람이 자꾸 바뀐대요 그러다가 또 나중에 또 또 다시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또 이 공부처 저 공부처 떠드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공부 안 하고 공부하다가 그냥 지치고 힘들어서 공부 제대로 되지도 않네 하고 포기하고 그냥 막 세상 사이에 휩쓸려 살다가 그러다 또 괴로운 일 생기면 다시 와서 또 한 2, 3년 만에 나타나서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되겠네요 하고 나타나고 막 그것도 고마운 일이죠 고마운 일인데 막 귀를 쓰고 공부해 가지고 내가 1년 안에 끝장 보겠다 그러고 난 이제 자유롭게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면 안 되고 내가 죽을 때까지 발심해서 공부하며 살겠다 그런 마음으로 꾸준하게 공부해 가는 것이 이 공부에는 오히려 더 좋습니다 더 좋아서 하여간 꾸준히 발심을 하고 틈틈이 이렇게 법문도 듣고 하면서 이 공부를 제대로 하기 시작하면 이 공부 참 재밌는 게 없어요 세상 사는 것도 재밌는데 세상 사는 재미보다 이 공부가 훨씬 재미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직접적으로 삶이 바뀌는 공부이기 때문에 이 공부가 훨씬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 재미, 이 공부의 즐거움 이것에 이렇게 좀 빠져서 발심을 해서 꾸준히 공부의 길을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선물해 주십시오